네, 오늘은 정치 코멘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마이뉴스라는 기사에서 보니까 조국이 한동훈에게 내가 너희들 끝을 본다라는 기사를 보고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현재 정치인들은 국민을 외면한 정치인들한테 국민이 외면한 이유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100% 잘했다면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경제를 세계 7위까지 올려놓고 코로나도 슬기롭게 넘겼지만 강남과 중산층의 목을 쥐어서 세금을 뜯어서 정부 창고에다 두둑히 챙겨서 성공적인 정치적 이득을 받죠. 그 대신에 중산층인 사람이 저기 전 하류층으로 밀려나고 고통을 당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고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부 국민들이 외면하고 민주당을 찍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안 찍었어요.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인데 이재명은 안 찍었어요. 이재명은 한 수 더 해서 세금 더 걷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집안채 가지고 44년을 갖고 있는 집안채를 가지고 시골에 와서 기촌에서 땅 파고 있는데 그 세금 내느라고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는 그런 형국이 됐으니 어디 그게 국민이 살 수 있는 정치입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숨통을 좀 키워주니까 그나마도 좀 괜찮아진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지금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조국의 지금 물론 조국의 부녀, 모녀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력도 안 좋은 조국 아내라든지 또 그 딸이 인생을 다 망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너무했다. 그런 징계를 좀 풀어주면 윤석열 정부한테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줄 믿어요. 조국의 모녀 문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 봐서도 좀 너무 무리했다. 그렇지만 오늘 조국이 한동훈에게 내가 너희들 끝을 본다라는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유층은 아니고 중산층 지반체를 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뜯어서 중산층 하류민으로 격하시키고 강남주기계에 열을 올려서 중산층은 서울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자면 현재 한동훈보다 문전부서 조국이 더 서슬히 버렸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때도 조국이 대단했죠. 물론 조국의 모녀가 당하는 그것은 참 제가 보기에는 공정치 않다고 봐요. 그러나 조국도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대단했죠. 서슬히 모난돌이 정을 맞은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조국의 아내나 딸에게 씌운 올가멜을 과도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녀에 관한 것들은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윤 정부가 국민의 홍을 얻으려면 조국 모녀에게 내린 편파적 심판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찍든 제가 이재명을 찍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이재명은 상당히 위기시의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정치는 잘할 줄 믿었지만 인격이나 도덕성이 갖추지 못했어요. 또 사생활이나 두 사람을 살인한 살인범 조카 변호도 부도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인품을 갖추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재명을 민주당의 굴러온 돌로 표현했어요. 이재명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의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지닌 정세균이 같은 인물은 훌륭한 인물이죠. 또 이낙연 같은 인품이 능력이나 인품을 지니고 종로 정치일본가에서 황총리를 갖다 제끼고 이낙연 총리가 당선됐던 걸 기억하면 그 이낙연은 정치일본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인격이라든지 정세균이나 이낙연은 참 훌륭한 인품도 지닌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강남 죽이기, 세금 과도하게 물어내기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안 찍죠. 이제 광주에서도 안 찍어요. 광주에서도 민주당 안 찍습니다. 그 광주의 고급 아파트, 모 아파트 단지는 전부 다 민주당 안 찍고 다 한나라당 찍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무슨 강남 죽이기 강남에 대해서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그 강남 사람도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고 그들도 정당하게 세금 내고 또 중사 측은 이제 무슨 죄가 있어요. 겨우 집안째 가지고 그 40년 넘게 사는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물려서 빚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인지 무슨 옛날 역사에 보면 그 죽은 사람 시체에도 세금을 물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저 만주 땅으로 다 짐을 싸가지고 밤이면 다 도망치고 국민 백성이 그랬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접수를 주자면 89점, 90점은 줄 수 있죠. 뭐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가 세계에 이탈리아를 넘기고 7위에 이탈리아를 넘기고 한국이 7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강남 이쪽에 여러 가지 세금 뜯어서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개인의 보복을 위한 오늘 조국의 한동훈에게 내가 너희들 끝을 본다라는 표현에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 보복 노름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좀 잘 살게 하는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겠다라면 우리 이번에 국민들은 뭐 여당도 야당도 안 찍고 제3당을 찍을 것입니다. 뭐 자기들이 정치를 잡으면 내가 너희들 끝을 봐준다. 서로 보복하고 보복하고 대통령 또 집어넣고 또 다음에 풀어나고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 보복 노리면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개인의 보복을 위한 정치 창출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치 코멘트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 코멘트로